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암상인이 EDZ 아니면 유럽이 아니라 지구에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은 꼭 무기를 하나 사야 돼요. 그거는 바로 시간의 정점입니다. 이거는 완전 중요해요. 꼭 받아야 돼요. 이 무기는 놓치지 마세요. 미화초조에는 암상인의 주재료라는 융합소정도 팔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꼭 받았어요. 놓치지 마세요. 사세요. 한번 게임에 들어갑시다. 그럼 여러분 이 새로운 융합소정 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그냥 슬라이더 하면서 쓰면 돼요. 그 속성이 있어서. 이거 봐. 그거 봤어요. 그 사구리 봤어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리듬을 하면 이렇게. 어 까비. 이미 죽었는데. 까비. 잠깐만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까비. 까비. 근데 우리 선악시 있으니까 죽음이. 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저는. 어디 어디야. 저는 사람을 보여요. 아하하. 도망가야 돼. 오. 지금. 지금. 아. 위험해요. 저한테 왜 이래. 저한테 하지마. 어디야. 친구들아. 어디야. 톡골은 이 개인 scripture. 내가 누가 찾아야 돼. 오. 나이스.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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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er 여인 못 잡았어. 전 판동 제어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기도 썼락씨. 판동이 좀 심하긴. 심하긴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씨로 갑자 어? 만약 여기 누가 있어? 그렇게 아 저는 아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충분히 조종 못했는데 얘는 근데 얘는 조종 좀 더 잘 했었으면 그 친구로 잡았을 거예요 그거는 융합소칭의 탓이 아니라 그거 제가 게임 못하는 탓이에요 어? 여러분 맞죠? 참 괜찮아요 이 무기 꾹 꾹 사야 돼요 그냥 그 암삭인이 몇 주 전에 팔았던 주제로도 너무 좋은 무기였어요 특히 그냥 그 그냥 쏠 때 안정성 시키는 그 속성이 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 누가 있어. 저는 그냥 지금... 어...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 누가 있네. 어! 운이 있어네. 어디 어디야. 나이스 잡았어. 오케이. 우리 한번 재장전해요. 그리고 C에서 그 친구... 한번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다 돌아가고... 여기 누가 인것이 아니네. 여기 누가 인줄 알았어. 뭐 지도해보니 그렇게 보이는데? 5. 하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어 까비. 저는 어... 모자 맞췄어요. 평등한 게임이네. 여기 그...결과보니. 50 50 50. 전 그...그거 어떻게 말하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무기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좋아요. 나이스. 하하. 한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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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무기는. 대박이다. 그렇게만 할 수 밖에 없어. 어... 큰일이네. 아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써볼거야. 어... 어... 조작성이 낮아서. 충분히 빨리. 무기를. 바꾸지 못했어. 그거 좀 깝입니다. 그거 좀 안좋은데. 나이스. 근데. 충전 속도가 빨라서.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 찍어서. 큰일이다. 어... 뭐 랍샷. 안타깝게도. 음... 제 영합소증에. 탄약이 없었어요. 그건 좀 큰일이다. 근데. 그런 일도. 가끔 있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쓰... 아! 오케이. 예헤헤. 그거는 좀. 도망가야 돼. 그건 안좋아. 봤어요. 오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까비. 저는. 진짜 그냥 공격할 때. 좀. 탄약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보통 그냥. 두개. 탄. 어. 팔 두개 밖에 없어서. 어어. 네. 도망가야 돼. 아. 한번. 이렇게 합시다. 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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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팀 없네. 이거. 저거. 못잡아. 큰일이다. 어. 까비. 좀. 배피 못했어요. 저건 그냥.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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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걸. 그렇게. 아. 근데 운이 찌는거야. 어. 귀 느리네. 허리야. 어. 얘는 잡을거야. 우. 우우우우. 어. 얜 운이 있었는데. 그거 봤어? 어. 얜 졸타기 구겨서. 아. 얘는 그. 빠바바바바바. 아키. 격리무기. 그. 기관단총 쓰고있네. 많이 안보여. 어. 이거 아파요. 거의. 조준 좀 더 잘했으면. 둘 다. 잡았을걸요. 안타깝게도. 저는 조준 못합니다. 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여니까. 어. 전. 왜 이렇게. 말할 때. 에너지. 그렇게. 많이. 많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좋아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얜 잡았어. 어. 그리고. 여기도 누가 있을거야. 이는 빵패로. 어. 우리 진짜 졌어. 전. 이렇게 잘했는데. 큰일이다. 한번. 결과를 봅시다.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몇 마리 잡을까. 알려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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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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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한 게임에서. 어. 16킬. 이 무기. 꼭 받으세요. 너무 좋아요. 어이없게. 어이없네. 진짜. 받으세요. 빠이빠이.